안녕하세요 똘이 사랑입니다. 제가 오늘은 모란장에 나왔습니다. 모란시장의 청와농원에서 오늘 영상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로 많은 응원해 주시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모란장에서 예쁜 애들 한번 찍어 볼게요. 네 모란장에 오늘 이렇게 예쁜 창들이 많이 나왔네요. 이렇게 요런 아이들은 지금 가격은 안 써 있는데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 많이 나와 있네요. 요런 아이들은 립스틱 같은데요. 요런 아이들 나와 있고 요렇게 멋진 요런 아이들은 이름이 안 써 있고 가격이 안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아이들은 그림으로 보시고 여기는 일단 나와서 사셔야 되니까 한번 나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런 아이들은 마디바. 마디바도 이렇게 아주 튼실하고 예쁜 애들이 있습니다. 원종 방울복랑금 요런 아이들 나왔네요. 원종 방울복랑금 요런 아이도 나와 있고요. 이렇게 창돌은 얼마씩 하는지 지금 물건을 펴고 있는 중이라 여쭤보기가 좀 바쁜 시간이거든요. 지금 아침 6시쯤 됐는데요. 바쁜 시간이라 지금 물어볼 수가 없네요. 네. 여기도 여기는 한 개에는 2천원 두 개에는 3천원 꽃기린도 이렇게 예쁘게 꽃이 피는 아이들이 이렇게 빨간 포트에 이렇게 들어있는 아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요런 아이들은 사다가 키우시면 정말 꽃은 계속 꽃이 피는 아이들이거든요. 네. 요런 왁스. 왁스 요런 아이도 한 개에는 2천원이고 두 개에는 3천원입니다. 왁스 요런 아이들도 나와 있고요. 네. 요 아이는 루브라. 루브라도 아주 큰 시간에 요런 애들이 나와 있네요. 크리스마스도 나와 있고요. 러블리 로즈가 오늘 굉장히 좋아요. 러블리 로즈가 아주 상당히 큰 아이들이 나와 있습니다. 요런 아이들. 아주 오늘 러블리 로즈가 굉장히 좋네요. 치솟송 같은 아이들도 굉장히 예쁜 애들이 나와 있고요. 네. 요 아이들은 짚시. 짚시 요런 아이들도 예쁜 애들이 나와 있고. 요런 라일락. 라일락 같은 아이들도 아주 예쁜 애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요런 아이들은 연봉. 연봉도 나와 있고요. 아주 연봉 예쁜 애들도 나와 있네요. 괴마옥 같은 애들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는 다 한 포트에는 2천원. 두 포트에는 3천원합니다. 네. 요런 사랑목 요런 아이들은 한 포트에 5천원합니다. 요런 텐덴스 요런 텐덴스 요 아이들은 금이네요. 텐덴스 금. 이런 펜덴스 금도 있고요. 호비땅인. 요런 아이들은 호비땅인. 요런 아이들도 있고. 여기 까라솔 굉장히 좋은 애들이 있습니다. 요런 아이들은 큰 화분에 있는데. 요런 아이 굉장히 좋아요. 요 홍공작 꽃핀 것 좀 보세요. 굉장히 예쁘죠. 요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까라솔이 아주 색감이 너무 좋죠. 요런 색감이 굉장히 예쁜 요런 까라솔이도 있고요. 요 아이는 블랙킹인데요. 블랙킹. 요런 블랙킹도 아주 커다란 애들도 있고. 요런 에보니도 아주 커다란 애들 있습니다. 요런 홍공작. 요런 프릴이 너무 예쁜 아이죠. 요 면봉도 아주 굉장히 큰 애들이 있고요. 옥노라고 하는 아이. 옥노라고 하는 요런 아이도 있고요. 빵빠래. 빵빠래도 아주 예쁜 애들 있어요. 요거는 홍옥 같은데요. 홍옥도 아주 밥이 굉장히 좋습니다. 홍옥도 밥이 굉장히 좋은 애들이 나와 있네요. 백오옥도 아주 좋은 애들이 나와 있어요. 백오온. 백오온 같은 애들도 굉장히 좋고요. 요런 아이들. 아 요거 색감이 너무 예쁘죠. 요런 아이들 나와 있습니다. 요거 아보카도 크림. 요아이도 아주 굉장히 좋은 애들이 나와 있고요. 청옥. 청옥도 아주 밥이 오늘 굉장히 좋으네요. 도태랑이. 도태랑도 이렇게 쌍두짜리도 있고. 국민다육이 요런 아이들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양진이. 양진이도 아주 굉장히 좋은 애들이 있고요. 요아이는 화재. 화재가 오늘 튼실하고 아주 굉장히 좋은 애들이 와 있네요. 화잘 요런 아이도 있고요. 아 요거 모란 데스. 모란 데스 이거 아주 굉장히 예쁘죠. 이것도 달궈지면은 아주 콩 모양 굉장히 예쁜 아이입니다. 여기 콩란도 이렇게 있고요. 네 요쪽에는 한 개에 천 원씩이라고 되어있네요. 요기는 올리비아도 있고요. 신동 같은 요렇게 요런 요쪽에 있는 아이들은 한 파트에 천 원이라고 합니다. 요기는 라올도 있고요. 퍼플 딜라이트. 요아이도 아주 굉장히 튼실한 애가 나와 있네요. 네 요아이는 황홀한 연꽃이네요. 요쪽의 아이들은 천 원씩이라고 합니다. 환호, 황홀한 연꽃 요런 아이도 있고요. 큐빅 프러스티. 큐빅 프러스티 요런 아이도 있고. 이렇게 하울시아 종류들도 오늘 굉장히 예쁜 애들 많이 나와 있네요. 하울시아 이런 종류들도 나와 있고요. 큐빅 프러스티 요런 아이들도 아주 예쁜 애들 나와 있네요. 모곤 뷰티도 있고요. 국민의 다육들은 다 있습니다. 이렇게 선인장이 꽃이 굉장히 예쁘게 폈죠. 선인장 꽃이 굉장히 예쁘게 폈고요. 오늘 파랑새가 아주 굉장히 좋은 애들이 나왔습니다. 요 아이들은 파랑새. 아주 파랑새가 굉장히 좋은 애가 나와 있고요. 이렇게. 대체적으로 이렇게 국민 다육은 다 있습니다. 청와농원에는 요 모란시장에 청와농원은 아주 싸게 파시는 걸로 유명하죠. 네. 여기에 요 바닥에 있는 요런 아이들은 다 500원씩입니다. 요런 아이들은 500원짜리가 나왔는데요. 요런 아이들은 합식하기 좋은 아이들이죠. 렛티지아 요런 아이들도 있고요. 여기 홍옥 같은 아이들도 있고 요런 아이들은 데려다가 합식하기 참 좋게 생겼어요. 조그매 해가지고 요 요기 지금 찍는 요런 아이들은 500원짜리입니다. 요런 바이솔도 있고요. 바이솔도 아유 굉장히 요렇게 조그만 아이들이 요렇게 나와있네요. 이렇게 대화금 대화금 요런 아이들도 아주 짭짱하는 애들이 나와 있고요. 치솔송 요렇게 소나무 같이 이쁜 요런 아이들도 나와있습니다. 요런 아이들은 양진이고요. 여기 크리스마스 오팔리나도 아주 살이 요렇게 통통하게 쪘네요. 마커스도 이렇게 마커스 요런 아이들도 아주 굉장히 싫은 애들이 나와있고요. 요거는 당인 당인도 요렇게 싫은 애들이 나와있습니다. 네 오늘은 요기 파랑새 아주 굉장히 싫은 애가 나와있는데요. 요 파랑새가 아주 히트 상품입니다. 네 오늘은 요기까지 왔고요. 지금까지 또리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